최지옥씨 정상에서 빈칫 담그기를 하다가 사과된 애교, 명랑, 미로, 모두 견부한 증권자만 최지옥씨입니다. 끝보다 일단 이번 월향으로 부탁드려요. 사실은 이번 여행에서 아렵고 여학하고 힘든 것 사실은 없다가 다 했고요. 저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모시고 옆에서 분위기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오빠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수가 되게 좋아요. 맞죠. 그래도 90점 넘지 않을까요? 돈을 안줘요. 그리고 처음부터 저보고 과소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어찌나 나는 구박을 주던지 그게 되게 좀 서러웠어요. 돈을 안준다. 구박한다. 사실 그 돈이 거기에 제일 높은 사식이 있는 거거든요. 저의 식사비와. 암뇨암뇨. 서로한테 좀 있는데 안줘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또 반면에 그대의 오빠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다가 옆에서 제가 의격적으로 찬란을 했는가 아마 이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의견 충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혼자서 막 마음대로 막 하다가 저 옆에서 막 상담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막 운수 투입이 잘 됐던 라이언서피드를 함께 골려주거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. 고얼바만 잘 맞았죠.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. 끝